공병호 인천교육감은 한 목소리로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와 외국고등학교를 일괄 폐지하자 이런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나간 김에 과학고와 영재고등학교도 없애버리자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 깃발을 든 사람은 이재정경기교육감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부 학교에 특권을 주고 우수한 학생들만 따로 모아 교육하는 것이다 영재고와 과학고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대로 가면 한국에서는 모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는 없어지고 오로지 깡통과 같은 깡통통조림과 같은 그런 일반고의 모든 것이 모아지는 회기라 된 통조림과 같은 회기라 된 교육제도만 존재할 수 있는 자유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자식 교육을 다 마쳤을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그렇게 빼앗아야 될 그런 힘을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기이한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 가운데 유독 신문세력이 많다는데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경제성장률 2%대 깨지다 마침내 정부는 올해 7월 하반기 경제 계획에서 발표했던 경제 전망치 2.4에서 2.5%를 대폭 하향 수정해서 2.0에서 1.1%로 수정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치는 모두가 다 희망 전망치 뿐입니다 이미 경제 주체들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현상 유지가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이다 이면에 없는 한 한국 경제는 2019년부터 1%대 성장률로 고착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보는 시각이 아니라고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기를 가라앉히는 그런 정책들을 양산하고 정책의 부작용이 현지하게 커짐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방향이나 정책의 노선이나 정책의 내용을 수정할 그런 의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은 현장 방문 같은 이벤트와 같은 것에 주력하게 됩니다 자연히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죠 결국 이번에는 아주 드문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한국은 2019년부터 심리적 마지노선이 경제성량률 2%가 깨지게 될 것입니다 실물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접어내는데도 불구하고 10월 3일 날 광화문 집회 10월 9일 날 광화문 집회 10월 19일 날 광화문 집회 12월 20일 광화문 집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조국 사태만 두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를 사람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의성 대모를 하기에 모인 이유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 깨어나도 정책 실패를 가져온 정책 노선의 수정은 더 이상 없다 이와 같은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정말 경제 분야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45% 반등 리얼미트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행보는 주의깊게 여론을 관찰한 사람에게는 요주의 여론기관입니다 15일 날부터 17일 날 한국 겔레비 전국 유권자 1,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8일 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긍정평가는 39%입니다 부정평가는 53%입니다 긍정평가가 35% 4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기라도 하듯이 리얼미트는 14일부터 15일 사이에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긍정평가가 일주일 만에 3.6%가 확 뛰어가지고 45%를 돌파했다 쉽게 말해서 45%가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가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면 특별한 일이 있었는가 그러나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물을 먹이듯이 아니면 한국갤럽 조사를 그냥 물을 그냥 끼얹듯이 그렇게 기이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에도 역시 리얼미트라는 기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통제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다 이런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이한 일들이 없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양식과 상식과 정직과 직시와 그리고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다 세 가지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교육과 경제와 그리고 정치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0월 18절 한국의 공수처 중국의 감찰위원회라는 영상을 보시고 신창덕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독재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권한이 집중되면 고인물이 썩듯이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철저하게 권력의 남용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간은 언제든지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자라는 가정하에서 권력 분립에 기반을 둔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사람에 대한 선의의 바탕을 두고 접근할 것이 아니고 사람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여력이 허용되면 제도가 허용되면 도구가 허용되면 공수처라든지 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신창덕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을 수 있고 저는 매일 영상으로 답변할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앞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하는 부분을 여러분께서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역동적이고 자유롭고 훌륭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씨앗을 뿌리는 일이 바로 후원자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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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